정국의 연구소 정국의 연구소 오늘의 연구소 타라! 완성되었습니다 오케이 정국의 연구소 정국의 연구소 락의 락의 락 락의 락 락의 락 멋집이 없어? DNA 없어? 멋있다 2종으로 만들어줘 2종으로? 특화 버전, 착한 버전 해줘, 괜찮겠다 2개 해줘 포스터 2개 2개 2톤에 들어가도 이 블랙도 이쁘네 이쁘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과 실물이 좀 다를 수 있으면 주의 많이 다를 수 있으면 주의 연말에 있을 스타 투어 포스터 촬영을 마쳤습니다 역시 또 최고의 분들과 최고 스텝과 촬영했기 때문에 다행히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행복해요 커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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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는 팔자에 없는 것 같아요 팔자에 없는 것 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하는 게 좋겠죠? 그럼 BPM 높여서 편곡을 힙하게 다시 해볼까요?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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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뭘 찍을게요 이제? 아 뭐해 난 찍을 거예요 아 뭐야 나 왜 열심히 하는 거야 아 이건 나를 찍는 게 아니구나 아 나 왜 이렇게 맨날 망가지기만 해 다음에 공연하면 저도 아이돌처럼 멋있는 거여주세요 오빠 근데 지금 진짜 엄청 멋있어요 오빠 근데 지금 진짜 엄청 멋있어요 여기 귀걸이 있는 거죠 거기 있어? 여기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뚫어요? 그 있잖아요 옛날 만화 중에 이렇게 뭐지?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자동차 조그마한 미니 자동차 이렇게 조종하는 거 그거잖아 네 입맛도 안 나가지고 아 아 쌤 죄송해요 저 노래맞게 옷 좀 갈아입고 오느라 되셨어요 조종해요 다시 할게요 이미 완벽한데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화를까요? 너무 웃는다 진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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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 탕크 떡볶이 맛있다 뭐 뭐 뭐 뭐 찍어 좀 더 열어봅 차오 차오 이거 좀 찍어 놓을게요 아 네 형 이거 봐봐 이게 추리닝이야? 어때? 진짜 화내는 거 같아? 아직도 느낌을 모르겠어요?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? 진짜? 꽝당하다 진짜 아이돌처럼 해줘요 아이돌처럼 진짜 정말 뒤집어진다는 진짜 허리가 안 티네 노래는 사실 걱정이 안 되는데 안무가 걱정이 안무가 걱정이 난 그런 거 봐면서 신기해요 어떻게 나는 가사도 하루 만에 못 외울 것 같은데 가사도 외우지 춤도 외우지 표정도 외우지 그곳이 바로 K 아이돌이라고 진짜 전 성인 돌이요 아 무서워나 우리 끝에 가지 마 너무 무서워요 내가 고소공부 중인 거 지금 처음 알았어 거의 이거 약간 보아 넘버원 찍어야 할 것 같은데 변한 그를 욕하지 마죠 네 얼굴도 조금씩 변하니까 이렇게 해서 VCR 영상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연날 만나요 안녕 아사아사 퇴근이다 이를 새벽에 스케줄이 끝났는데 그 organizers 그런 거 좀 안 돼요 이를 새벽에 스케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죠 이틀 동안 온몸을 후드려 맞은 것 같이 고통스러운 아침에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안 아팠어 끝나고 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진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온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 피곤했구나 심장이 벌렁거려요 미치겠어요 지금 합주를 여러 번 하고 있고 지금 밴드 친구들도 좀 익숙해지고 좀 더 하는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나만 잘하면 된다 늘 그렇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 다큰형 같은 모양으로 사실은 스펙들로 옷을 안 만들어 이런 셔츠들 살짝 큰 사이즈를 안에 뭘 입고 위에 걸친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뭔가 체형이 좀 더 커 보인다거나 근데 난 이거는 조금 약간 너무 걱정 저번처럼 너무 몸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아 그 난 하나 고민인 게요 사실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사실은 그 갭을 살짝 줄이면서 변해가야 되는 건지 지금처럼 가야 되는 건지가 고민인 거예요 여기다가 헤맬실 차 좋아 이거 스펙들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 오케이 끝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노래를 못 부르신다는 말씀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상대가 너무 안 좋아 진짜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. 내가 놀린 나는 이 녀석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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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따져. 저거 배운 안무 동작이 그게 없어서 못해요. 아아! 네. 네. 아아! 그니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추구하거나 이제 막 단독님이 한 번씩 여기 있는지 이렇게 지금만 더 말할 것 같아요. 지금 바꿀 수 없어요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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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먹은 거, 드세요! 아아! 아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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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인가? 12월에 술 마셔야죠? 지금 3주째 저거 공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술 생각이 안 나 난 이게 더 중요하지 나를 잃은 모든 걸 사랑해 오랜만에 즐거웠어요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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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둘째는 카드는 거라 찍어주세요 꽉 볼 수 있어 목 1분 남았으니까 하나 보면서 1분 남았으니까 1분 남았으니까 2분 남았으니까 2분 남았으니까 2분 남았으니까 2분 남았으니까 부산에서는 이 배가 하늘을 나랑 울릴 예정이에요 노래 시작하자마자 화이팅이 사라져 2분 남았으니까 다른 가수들도 그들도 이렇게 떨리겠지 화이팅! 1분 남 Pass 뭐야? 피포트 피포트 여긴 escape destin 아 그니까. 딱 기대했는데 푹 들어가면 어떡해. 한없이 들어. 어깨가 어디까지. 포로 어깨를 올리고 운동하다가 빠지는 거지. 어깨 각오는 작게 생각하다가 이리로 들어갔어. 어떡해. 왜? 재수없어. 아 왜 왜? 나 왜 될지 모르는 데 있어. 나만 재밌어. 감사합니다. 다 보냈다. 에스팅 조그마 오 베이비로 믿음 아 네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로 맘대로 벗겼다고 혼나는 거 아냐? 자 먼저 기본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베이스로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집어야겠다 하하하하하 여보세요? 아, 우기 형! 저 이거 오늘 가죽 재킷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입어도 돼요? 형, 형 지금 여기 공연장에 왔죠? 형 어디예요? 아, 나 형 온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농담이에요, 일부러 알고 전화했어요 형 놀리기로 하하하하하 오늘 화장 언제 끝나요?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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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찍어? 고마워 난 늘 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근데 조금 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마 마지막처럼 마지막이니까 뒷날을 생각하지 않고 노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화이팅! 미소가 더 나지 않을까? 미소가 더 나지 않을까?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아, 쉬는 미소가 마지막 하나, 둘, 셋! 이거 좀 찍어 하하하하 축축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, 진짜 창피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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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울지 마! 울지 마! 울지 마!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고